그동안 잠잠했던 원숭이 두창, 엠폭스의 새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여섯 번째 환자인데, 문제는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서 국내 첫 지역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건 방역 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숨은 확진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피부 발진이 낫지 않는다며 A씨가 병원을 찾은 건 지난 3일. 그제 엠폭스 감염 의심으로 보건소에 신고됐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여섯 번째 환자입니다. 앞서 환자들과 달리 A씨는 최근 석 달간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첫 지역 감염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증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접촉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 체계에 포착 안 된 숨은 확진자가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엠폭스는 발진이나 발열,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환자가 급증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7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이후 환자가 없었는데 지난달과 이달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합니다. 방역 당국도 코로나19와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니면 전파 위험이 낮은 만큼 지나친 우려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제주ム과 달리 확진자와 밀접 조글자 Tokyo 박수